여기 지금 보시는 instrumenting your phoenix application using telemetry 라고 해서 구글링 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췄다가 읽어보셨나요 이거는 작성된 시점이 2020년 10월 19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전 아니에요 한 6개월 5 6개월 전이라서 날짜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게 워낙 많은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인데 1년 전에 작성된 내용도 지금 완전히 바뀐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메트리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지금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반자동이라고 해야 되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런 텔레메트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미 구성이 된 것들 피닉스와 플럭 그리고 액터 등등 우리 살펴볼거에요 그 중에서 브로드웨이도 있죠 브로드웨이가 특히 중요한 파트에요 요것도 우리가 제 6장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브로드웨이 상당히 이것도 지금 막 나온 따끈따끈한 기술이라서 매뉴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자료들을 수집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겁니다 그래서 up and running with phoenix 요 과정 요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다 추가되고 있죠 그리고 phoenix 버전 1.5부터 다 자동적으로 구성되고 있는거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summary summary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밑에 조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릭팅 매트릭스에서 count, sum, last, value, summary, distribution 중에서 이 summary죠 요 부분입니다 이 summary 부분이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이렇게 telemetry matrix 0.6.0 되어있어요 요것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제 6장과 관련해서 여기 있는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보고 개념을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트릭스 해서 이렇게 피닉스 매트릭스 있죠? 피닉스 매트릭스 있고 데이터베이스 매트릭스 있고 summary라고 하는 하나의 펑션 혹은 매크로 매크로를 통해서 argument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거죠 이벤트 이름이고 그리고 이건 measurement죠 measurement를 전달하고 해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매트릭스는 말 그대로 여러 인스트루먼트로부터 측정된 measure 값들을 취합하는 것이 매트릭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트릭스 매트릭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할거에요 매트릭스 펑션 혹은 매트릭스 지난 에피소드에 했던 내용을 좀 지우고 줄곱씨 그냥 새로 하죠 그래서 매트릭스 펑션 OR매크로 그래서 여러가지 다섯가지가 있었죠 그중에 sum도 있고 summary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뭐에요? up to collect입니다 collect measured data from instruments 어떤 인스트루먼트를 어디다 설치를 하고 어떤 데이터를 불러올지 결정하는 것은 이것들은 피닉스가 다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두는 거에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actor가 그것을 사전에 다 만들어 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actor를 쓰는 경우 actor가 만들어주는 그런 매트릭스의 인스트루먼트의 각종 데이터들을 매트릭스 펑션들을 이용해서 혹은 매크로를 이용해서 불러와서 그대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버추얼 머신이죠 버추얼 머신이니까 beam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reporting 매트릭스 매트릭스를 리포팅하는 거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 어떻게 되나요? 제일 먼저 인스트루먼트에서 인스트루먼트에서 데이터를 측정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매트릭스로 가죠 매트릭스로 가고 이 매트릭스에서 데이터가 취업된 것이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저장이라 그럴까요? 스토리지 OR 스토티스 스티티칼 툴 스토리지 혹은 그래픽 그래픽 UI 등등 이러한 라이브러리로 다시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그걸 리포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리포팅 리포팅 투 이렇게 그죠? 하나하나의 계기판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을 취합하는 것이 매트릭스이고 취합된 매트릭스를 테이블이죠 데이터 테이블을 다시 그것을 그래픽 UI 라이브 데시보드가 대표적이죠 라이브 데시보드 라이브 데시보드 라이브 데시보드 이거 나중에 살펴볼 거에요 라던가 기타 통계적인 도구들로 정보를 다 전달하는 거 세 가지 단계 스텝이 세 가지에요 인스트루먼트 매트릭스 다음에 리포팅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컨솔 리포트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것이 컨솔 리포트였잖아요 요런 데이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매트릭스 컨솔 리포트 해서 VM 메모리 있고 summary 있고 summary 이것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요런 것들이 maybe convert measurement 등등등 했는데 요런 것들은 phoenix나 acto가 불러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지금 acto를 쓰고 있지 않으니까 주로 phoenix가 불러오는 내용들이죠 그죠? summary라던가 VM 메모리 라던가 혹은 total이라던가 CPU라던가 요런 것들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measurement이에요 measurement를 여러가지 measurement를 불러와서 취합을 하는 것이 matrix죠 그래서 요 내용들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듯이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폴팅되는 데이터를 취급하고 처리하는 라이브러리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statsd 앱시그널 텔리그래프 등인데 그 중에서 statsd와 앱시그널 이 두가지는 6장에서 살펴볼 거에요 그리고 custom telemetry event 이것도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내용이죠 요런 식으로 custom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러죠 컨트롤러에 바로 이렇게 telemetry execute를 심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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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도 컨트롤러에 그대로 심었죠 심어둘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별도의 엑시큐트 텔리메트의 엑시큐트 펑션들을 모아두는 별도의 모듈을 만들어서 이 모듈에 있는 것을 불러오도록 이렇게 불러오도록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엑시큐션 펑션을 여러 군데서 여러 모듈에서 불러서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식은 이게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이해 되시죠 자 그리고 위에 제가 지나왔습니다만 여기 간단 간단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죠 간단 간단한 내용 여기서 우리가 음 그러니까 매크로 데이터 메타데이터 그죠 메타데이터가 쓰이는 용도 지금 현재 메타데이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컨트롤 액션 쓰고 있죠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잘하고 있죠 그죠 어 요것만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메타데이터를 썸으로 해서 하나의 이벤트를 처리하는 하나의 핸들러죠 하나의 핸들러가 다양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메타데이터입니다 그죠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데이터 이즈 원 핸들러입니다 원 핸들러 투 베리어스 이벤트 그렇지 않으면 메타데이터가 없으면 하나하나의 이벤트에 대응하는 하나하나의 핸들러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메타데이터를 이용함으로 해서 하나의 핸들러만 만들어 놓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메타데이터 내용만 땅땅땅땅 바꿔서 다양한 이벤트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 대신 컨트롤러와 액션 값이잖아요 이 값션 이 값이죠 이 값을 바꿔줌으로 해서 똑같은 이 핸들러 펑션을 여러 군데에다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핸들러라고 펑션이 핸들러 핸들러라는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네요 핸들러가 아니라 엑시큐트 펑션입니다 원 엑시큐트 펑션 그죠 그죠 핸들러는 다 달라야 되겠죠 그죠 원 핸들러 원 핸들러 투 원 이벤트 그죠 바이어 멀스나이저로 패턴 매칭 같은 것을 쓰죠 기억나시죠 자 요 4가지 문장 찬찬히 음미하면서 여기 있는 이 블로그 이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